시청자수 Bogd wag hear you samkilly 오늘 무대는 여러분들의 무대이니 까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oh spit wide 편히 가전 아름답죠 내 마음이 넘어갈 뻔했어요 Специan 내가 원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 드디어 천재가 왔어요 정말 상롱롱붙붙 加油 지금 현재의 수준은 이 무대에 안 되는 것이다 너희는 이 무대에 뭘 하는지 지금 장난치는 무대입니다 기회는 이렇게 한 번 자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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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화로웅장, 왜 우리의 의뢰